봐봐요 아 또 또 사서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병을 박아두고 외식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추석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자취생의 추석 음식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에다가 이것저것 만드는 거를 막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요리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장을 보러 고 짠 여러분 이렇게 장을 다 봐서 왔는데요 참고로 저는 장바구니를 자주 애용을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음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갈비찜하고 잡채 근데 재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96,000원 이 영수증을 보고 이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저처럼 자취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 먹어라 96,000원이면 갈비찜 자체 시간 안 들이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개고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시피는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자 백종원 선생님이 먼저 갈비에 핏물을 빼라고 하셔가지고 핏물을 빼줄게요 갈비를 핏물을 빼줘야 돼가지고 요거를 삶아야 된대요 무 껍질을 잘라줄게요 더럽게 안 잘리네요 어우 방금 손 나갈 뻔했어 보셨나요? 감자칼을 활용해줄게요 아 역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물이 안 끓었으니까 당근도 한번 잘라줄게요 원래 제가 당근을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당근을 왜 샀냐면 예쁘게 보이려고 자 이제 물이 끓으니까 여기에 갈비를 넣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끓는 물에 뭐 넣을 때 퐁당퐁당해갖고 뜨거운 물이 튀어갖고 뜨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냄비 가장자리 이쪽으로 재료를 넣어주면 그 퐁당퐁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븐에서 한 7분 정도를 끓여줄게요 이 고기가 끓는 동안 저는 이제 잡채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시금치를 자 다 씻었습니다 당면을 물에 미리 담궈라고 하셔서 당면을 담글게요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지? 당면 25인분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왜 제가 갈비찜하고 잡채를 하냐면 제가 명절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거든요 이 정도면 한 18인분 되나요? 이 정도면 몇 개 있었나요? 당면이 다 잠길만한 냄비가 없네 구겨놔야겠다 물에 어떻게 담그지? 제 화장실에 있는 바가지를 갖고 올게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바가지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기다가 옷을 담가놨는데 저 옷에서 반짝이가 떨어지거든요? 손빨래하면 떨어질까 해가지고 한번 담가 놔봤는데 왠지 그 반짝이가 잡채 안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당면을 그럼 어떻게 담가놓지? 당면을 담글 수가 없는걸? 여기다 하면 되겠구나 후레이팬 이제 시금치 뿌리를 잘라줄게요 요즘에 야채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게 얼마였지? 5천원, 6천원 했던 것 같은데? 안 사고 부추로 할까 했는데 부추가 다 나갔어요 15분이 다 지나갔고요 이거를 물에 한번 씻어갖고 다시 끓여줄게요 벌써 맛있는 냄새나? 백쌤이 뼛쪽에 뭐가 이렇게 묻어있으면 닦으세요 이러셨어요 특히 이쪽 뼛쪽에 있는데 이렇게 묻어있으면 닦으세요 그래갖고 깎고 있습니다 이거 봐봐유 뭐가 잔뜩 나왔쥬 간장 한 컵을 넣으라고 하셨는데 한 컵이 어느 정도지? 이거 락잔으로 한 컵이면 될까요? 그대 눈동자에 치얼스 띵 설탕 2분의 1컵 설탕 2분의 1 설탕이 너무 많이 쓰러졌는데 어차피 이따가 잡채에도 넣어야 되니까 이정도만 넣을게요 됐쥬?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바로 부었으면 큰일 날뻔했쥬? 맛술 2분의 1컵 그래도 웬만한 재료들을 집에서 갖고 있어갖고 이것저것 그렇게 막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래도 거의 10만 원어치를 썼다는 거 물 1컵 참기름 4큰술 하나 둘 간 마늘이 2큰술 왠지 이만큼의 1큰술인 것 같아요 1큰술 2큰술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마늘을 이렇게 빻아서 빻은 건 아니고 믹서기로 갈아서 대파도 씻어서 넣어줄게요 제가 저번에 대파를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파라고 그 친구는 제가 이미 먹어서 없애버렸고 대파를 키우는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갖고 컵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근데 대신 파에 그 쇽내가 엄청나서 물을 자주자주 갈아주시면서 보살핌을 듬뿍듬뿍 줘야 됩니다 엄청 빠르게 자라요 대파까지 넣고 얘를 끓여줄 동안 당근이랑 무랑 양파를 준비를 해줄게요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줄게요 제가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때 가정시간에 수행평가라고 해야 되나? 누가 누가 더 길게 과일 껍질을 깍나 수행평가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반에서 1등 제가 공부하고 이런 거는 안 좋아했는데 약간 이상한 공부는 좋아했어요 무를 주세요 무도 모서리를 잘라줄게요 무도 다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갑자기 욕심이 나서 당근 몇 개를 좀 예쁘게 썰어줄게요 외계인 당근입니다 제가 아까 외계인 영화를 봤거든요 일을 두 번 하고 있죠 이런 걸 사서 고생이라고 꽃 모양 당근 윗둥을 잘라 버릴게요 징그러워 세 개는 예쁘게 칼집을 내서 끓여줄 거고 세 개는 이렇게 잘라서 넣어줄 건데 자 이제 갈비찜은 준비가 다 됐고 이제 잡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시간 반이 걸렸네요 양파를 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아닌데? 결을 잘못했어 모기 버섯을 불려줘야 되는데 깜빡했다 짠 불려주고 자 이제 당파 당파래 당근도 채 썰어 줄게요 너무 난단해갖고 제가 칼이 잘 안 들거든요 얘를 어떻게 잘 자르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우 당근 썰는데 충렬 받네 대파는 어슷썰기 갈비가 한 40분 정도 쪼렸거든요 제가? 기름이 떠요 걷어내 줄게요 기름이 엄청 떴죠? 아까 썰어놓은 무 무가 제일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동글동글한 예쁘쥬? 양파도 넣을게요 지금 넣으면 막 흐물흐물 해지는데 맛을 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요리를 하다 보니까 배가 축축하게 젖어서 축축해요 그래서 앞치마를 매줄게요 근데 제가 앞치마가 따로 없어갖고 또 나름 제가 패션 영상 만들지 않겠습니까? 아이스미스 컬렉션 앞치마가 제가 있거든요 요걸로 앞치마를 해줄게요 짠 괜찮나요? 이제 모기 버섯을 이대로 넣으면 너무 크니까 먹기 좋게 당면이 지금 이제 많이 불어갖고 아까는 냄비 안 들어갔잖아요 많이 흐물흐물해져서 이렇게 냄비에 다 들어가요 자 이제 갈비찜에다가 당근 넣고 버섯 잡채용 고기를 볶아줄건데 식용유 살짝 오오 살짝이 아니야 마트에 갔는데 소고기를 넣으려고 했더니 하나밖에 안 팔아갖고 그걸로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돼지로 눈을 돌렸는데 아주 요만큼 너무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요게 몇 그램이야 612g 고기만 먹어도 3인분이에요 200g씩 하면 이야 하지만 저는 다 넣어줄게요 왜냐면 고기가 많으면 맛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요거를 볶으면서 생각하는게 뭐냐면 첼선 고기를 샀어야 했는데 제가 다짐육을 사버렸네요 잘게 다져진 고기예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맛만 있으면 되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자퇴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마트에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고 역시 고기야 옆에다가 놓고 후라이팬을 닦아줄게요 그리고 다시 식용유 조금 이번에는 조금 넣었어 당근을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여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칠게요 요것만 먹어도 맛있다 기름에다가는 뭘 해도 다 맛있어 식용유 조금 식용유 조금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줄 거예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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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물을 끓여서 여기다가 시금치를 데쳐줄 거예요 시금치 그리고 시금치를 데치고 나서 바로 찬물에다가 헹궈줘야 되기 때문에 큰 통이 없어서 이 후라이팬에다가 헹궈줄게요 시금치를 데칠 때 붉은 소금을 살짝 넣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파릇파릇하다 그러나? 데쳐줍니다 시금치도 다 넣어줄 거예요 바로 그냥 아 뜨거 아 뜨거 방금 시금치에 손을 데웠어요 여러분 자 이제 당면을 또 다시 삶아줄게요 이거 너무 뜨거워 원래 잡채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걸 저도 아는데 전통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서 사서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금치는 지금 너무 많아갖고 이 정도는 시금치 무침을 해줄게요 아니다 시금치를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무침을 해준 다음에 넣어야겠다 시금치 물기를 꼭 짜줄게요 국간장이요 국간장 느낌있게 어 몰라요 두 스푼 소금 다진 마늘 대파도 좀 썰어 넣어줄게요 참기름을 한 스푼 두 스푼 통깨 뚜껑을 잘못 열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열어갖고 통깨 무침이 돼버렸네요 이런 건 또 손으로 조물조물 손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우 시금치가 근데 너무 비싸요 음 좋았어 아우 너무 여긴 이렇게 짜지? 아 여러분 소금 너무 많이 뿌렸나봐요 아우 너무 짜가지고 안되겠어요 잡채에다가 넣을게요 괜한 허찍거리를 냈다 근데 이렇게 시금치에다가 미리 간을 하고 잡채를 만드는 거랑 간을 안 하고 잡채를 만드는 거랑 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간을 하고 잡채를 하면 조금 더 재료에서 풍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자 이제 물이 끓으면 여기다가 당면 투하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찬물에 헹궈줄게요 오오오 당면이가 떠내려가 자 이제 당면에 물기를 빼줄게요 당면을 넣고 고기를 넣고 시금치 양파 당근 파 모기버섯 이거 어떻게 버무리지? 설탕 아까 싸남은 거 참기름 끝까지 참기름 병을 박아두고 마치 맥주처럼 음 오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시금치에 간이 좀 세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재료들에도 다 간을 해갖고 여기에다가 국간장을 안 넣고 방금 묻힌 거랑 섞어주면 딱 간이 좋을 것 같아요 딱 좋아 딱 좋아 자 그러면 이제 갈비찜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청양고추를 넣어주고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니깐 대파는 큼직큼직하게 파는 맛있으니까 하나를 다 넣어줄게요 잡채에다가 깨를 쏙쏙쏙쏙쏙쏙 파는 잔열로 익혀주기 잡채와 갈비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갈비찜 냄비 다 탔어요 이거 어떻게 닦아? 잡채 저는 잡채를 약간 요렇게 프라이팬 한번 볶아먹는 걸 좋아해요 어휴 어휴 여러분 어휴 몇 시간 지나간 거야? 5시간 반 5시간 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채에 고기를 잘못 사갖고 다짐육을 넣어서 약간 비주얼이 짬밥 같아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살짝 달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그리고 갈비찜 음 오래 끓여갖고 고기가 차르르 녹아요 좀 달다 아휴 아 맛있다 밥이랑 먹으니까 맛있다 음 요거는 도라지 무침인데 마트에서 산 거 요거는 뭐냐면요 김치가 너무 쉬워갖고 김치를 씻은 다음에 들기름에다가 버무리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들기름이 없으시면 참기름에다가 버무려도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너무 김치가 처갖고 먹기 어떤 그릇도 하시는 게 있으시면 씻어갖고 백김치로 만들어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잡채랑 갈비찜은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게요 항상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번 명절에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저는 잡채랑 갈비찜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말 안 하려고요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면 외식 갑시다 요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먹을 때만 좋았지 이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 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만들지 못한 음식입니다 요거는 일단 제일 힘든 게 계속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요 여기다가 소고기국 하나만 더 끓여서 짤꼭질다 딱 국 하나만 있으면 완전 아 짤꼭질다 여러분 요거 보세요 하트 당근 무도 한번 먹어볼까? 음 맛있어 무에도 간이 싹 빼서 음 약간 느끼하다 싶으면 아까 넣은 청양고추 저는 왜냐면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원래 꽈리고추를 넣으면 맛있다고 하셨는데 꽈리고추가 너무 비싸서 청양고추만 사왔습니다 아 매워 와 리얼 밥도둑이다 오늘 이렇게 한번 쿡방에 도전을 해봤는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을 잃어가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었다 왜냐면 이 요리들이 저한테 너무 오늘 버거웠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취생스러운 그런 요리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쿡방을 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어떤 요리를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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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